라이진 엑소원이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천궁2를 이라크에 수출합니다. 라이진 엑소원은 오늘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,135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계약은 지난해 라이진 엑소원 전체 매출의 1.6배에 해당하는 규모며, 아랍에미리트,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 번째 조단이 대형 수출입니다. 천궁2의 미사일 통합체계는 라이진 엑소원이,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,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합니다.